렉서스 신형 ES 차량의 헤드뉴스 탈각을 위한 커버 제거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버가 핀이 단단해서 뺐다고 해도 잡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커버가 핀이 단단해서 뺐습니다. 커버가 핀이 단단해서 뺐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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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고 선을 내러 거예요. 커버까지 깨지는 소리가 나는게 아니라 핀이 떨어진 소리입니다. 커버가 핀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핀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바스틱 트램을 떼줍니다. 커넥터를 불려줍니다. 수업을 떼줍니다. 수업을 떼줍니다. 수업을 떼줍니다. 단순히 부터가 없던 수리에 수업을 떼줍니다. 수업을 떼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